국제견 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당초 전망치보다 100억 달러 넘게 축소한 16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가 외환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3일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KDI는 작년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된 배경으로 대외 여건이 안 좋아진데 따라 교역 조건이 악화한 점과 내수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인 점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상수지를 국내 총생산 대비 1%에 해당하는 160억 달러 흑자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KDI가 2월에 제시했던 전망치 275억 달러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1.8%에 해당하는 298억 달러였습니다. 김준형 KDI 경제 전망실 모형 총괄은 세계경제부진이 상반기에 지속되고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우리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이 들어갔다며 내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점도 전망에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KDI는 상반기에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당초 17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서 적자 예상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상수지가 2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는 1월과 2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47억 달러입니다. 매일TV 뉴스 홍보나입니다.